맥스트에 대해서 끔찍한 손실이라 넋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셨는데 이 사연을 좀 보겠습니다 맥스트를 얼마에 사셨냐면요 14,256원에 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군요 비중이 15%입니다 어찌할지 몰라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맥스트가 상장할 때 4연상인가요 5연상인가요 그때 엄청 많이 가서 굉장한 이슈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가가 그때는 5만원 이럴 때도 있었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일단은 만원대 사셨고요 오랜 기간 들고 계셨네요 15,000원대면 가장 가까운 시위를 꼽더라도 1년이 되셨을 겁니다 아마 작년 3월달 즈음의 가격이고 혹은 이것보다 더 오래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6,000원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이럴 때는 정말 넋을 놓고 있게 되죠 손절을 하기에도 너무 손실이 좀 커져 있는 모습이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좀 높지는 않으시네요 과연 맥스트는 어떻게 될까요? 앞서 라온텍하고 똑같습니다 AR, VR 관련 테마로 움직였던 주식이거든요 이 종목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앞서 라온텍처럼 1월달에 CES2024 열린 시점이 1월 10일 정도 전후지 않습니까 이때 고점이 나왔거든요 차트도 똑같아요 앞서 라온텍하고 라온텍은 대신 오늘 재료가 나와서 쌍바닥 찍고 양봉이 좀 나왔는데 대신 이 종목 아직 저점은 앞서 라온텍은 작년도 10월달 11월달 저점에서 오늘 재료가 좀 나와서 기사가 좀 나오면서 급한 일이 나왔는데 아직 이 종목은 그때까지는 떨어지지는 않았네요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AR과 관련된 플랫폼 기술인데 플랫폼 앞서 라온텍 자체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장비 쪽이고 예산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 쪽이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보면 단다라면 더 여건 자체가 안 좋아요 앞서 라온텍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00억 단위에 그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산은 작년도 매출액이 18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적자가 133억 나왔거든요 그런데 예사도 보니까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으니까 당장은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그런데 감사 보고서 상에 봤더니 자본총계가 올해 작년도에 132억 적자가 나가지고 자본을 많이 까먹었는데 자본 보충을 작년도에 한 것 같아요 보충을 하지는 않았네요 보니까 2022년도에 380억이었는데 작년도에 133억 적자가 나면서 255억 남았어요 그러면 올해에서도 130억 정도는 거의 적자 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올해 적자 나면 자본이 이제 한 120, 30억 남겠죠 내연도까지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가 증자를 하든지 여기에서 중가가 올라가면 그래서 그 정도의 안 좋은 기업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앞서 우리 앵커님이 저도 5만 원 같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 봤더니 이건 이제 무시하셔야 돼요 이때 봤더니 2021년도 8월 달이잖아요 이때 이제 봤더니 당시에 카카오뱅크 공모해가지고 공모주 열풍이 불면서 주가가 급등했을 때 유동성장에서 펼쳐질 때 상장되는 종목들이 급등했대요 그래서 아 이게 5만 원짜리 주식이 5천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싸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도 엄청 비싼 주식입니다 앞서 이제 라온텍 같은 게 시가총액이 2천억이라고 했었는데 당연히 이사는 시가총액이 1,100억이고 자본이 200억, 250억 정도 남았다고 했으니까 PBR로 따지면 5배 정도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 예사가 적자폭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라온텍보다는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추가 매수는 저는 회사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좀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감사보고서가 제출됐으니까 올해는 일단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국은 모멘텀이니까 삼성전자 XR기기 출시 모멘텀 자체가 가장 이들 관련 종목들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게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니까 결국은 하반기 정도 가야지 이 종목도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때까지는 XR기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없을 것 같아요 예사가 또 시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니까 시적으로 평가를 받기 힘들 거고 현재로 봐서는 낙폭가 되겠다는 약간 기술적 반등인데 이 종목도 낙폭가 되겠다는 기술적 반등을 고려해본다 한다면 최근 하락이 진행될 때 가격도 7,700원인데 6,700원도 좀 되는데 그런데 우리 총장님이 1만 4천 원대 사셔서 1만 4천 원대 사셨다는 자체는 최근에 산 게 아니네요 보니까요 앞서 라온텡은 연초에 사셨는데 거의 아마 1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차트로 본다 한다면 2023년 1월 달에 작년도에 아마 사셨는 건지 작년도 세스 때 사셨는지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더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는 추가 메소는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7천 원 이상 올라온다는 선전을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에서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 메소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종목은 마음을 좀 물론 지금도 많이 비우셨겠지만 손절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회사 내용이 현재 실적이 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손절은 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모멘텀은 하반기에 XR기기 쪽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의 목표치는 7천 원으로 설정을 해드렸으니까요 이 종목 말고 다른 쪽에서 좀 대안을 마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명숙님의 종목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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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